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첫 번째 단원의 이론이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지를 꺼내셔야 돼요. 문제집. 그래서 문제집 엄청 두껍죠? 제가 웃는 것은 고소해서가 아니고 그냥 죄송해서. 그렇죠?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힘들다. 그런데 이제 이론하고 좀 틀리죠? 이론은 책에는 양이 없지만 공부할 건 많고. 그렇죠? 문제는 양이 많지만 풀다 보면 금방 풀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틀린 게 많아서 그렇지.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에서. 자, 우리가 그 문제집. 이제 처음 한번 나가보자라는 거죠. 문제집 따로 갖고 계시죠? 두꺼운 거. 저도 이제 양에 놀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지는 이제 10쪽이에요. 10페이지인데 이 1단원을 전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아마 45쪽인가? 그게 이제 끝나죠. 아니, 뭐 뒤척이지 마세요. 제가 또 페이지만 언급하면 여러분들 막 확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렇죠? 자, 그 45페이지인데 그 문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그 모든 문제는 다 풀어드리지는 못해요. 죄송하지만 모든 문제는 다 풀어드리지 못하고 나올 만한 것. 혹은 우리가 그 이론 강의 제가 정리해드렸죠? 그게 그 이론 강의의 정리하는 그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짚어서 뽑아서 이제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만 선별해서 한번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서가 아니고 문제집입니다. 또 문제집 이상한 데 펴놓으시고 막 보시면 안 돼요. 자, 문제집 10페이지예요. 자, 페이지 10쪽이에요. 됐죠? 어, 이제 지울게요. 페이지를 계속 페이지가 바뀌기 때문에 페이지를 쓸 수가 없어. 자, 번호 1번 문제 들어갈게요. 첫 번째 거 의미가 있잖아요. 첫 번째니까 한번 풀어보자 라는 거지. 자, 1번.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자. 자, 역사.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의 의미.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갈게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뭐예요? 주관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관적인 역사. 얘는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된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역사예요? 사실로서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랑케가 얘기했던 사실로서의 역사를 지금 묻고 있는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얘기했으니까 1번이 틀렸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역사는 분명히 제가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 부분 얘기할 거예요. 퇴락의, 쇠퇴기를 갈 때,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 가면 이것을 추론해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조심하자.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그런데 있어서 역사가 큰 교육이, 아, 그, 역사가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료와 역사적 진실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이론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네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사실과 사건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자체, 그래서 객관적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사실이 나왔으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누가 했죠? 어, 이에이치, 아, 이에이치카가 했죠. 이에이치카. 그래서 이에이치카가 얘기했던 게 그 역사는요. 그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래서 11쪽, 11쪽에 이제 한번 8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8번 문제. 건너뛰었죠? 나머지는 이제 한번 풀어보셔라. 라는 거지. 자,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자, 1번. 그러면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 아, 이해를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국사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국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국어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 국어 좋아해요. 국어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 1번.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것은 분권적인 봉건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건 식민사관이죠. 그 일제강점기예요. 이 일본놈들이 식민사관을 주입합니다. 우리에게 니네 나라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갑자기 그냥 들어와서 우리 나라를 통째로 강제로 집권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탄압을 한단 말이죠. 일제일본놈들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을 만듭니다. 거기에 이제 그 지금 나와 있는 1번은 정체성론이에요. 정체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신 친구들은 아, 저거 알아! 라고 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보면요. 고대사, 중세사, 금세사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세, 그 봉건시대, 중세의 유럽에는 봉건사회가 있단 말이죠. 이 봉건사회가 없다라는 거죠. 니들은 봉건사회가 없어. 그래서 근대와 고대사회에서 그냥 근대로 간 것이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대사회를 열어주는 것은 우리 일본 사람들이 니들을 도와준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백남원 선생은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당시 마크스, 마크스 베버의 사회주의 이론을 접목시켜서 우리나라에 왜 봉건사회가 없냐? 결론 말씀드리자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있죠. 봉건사회가 또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봉건주의가 뭐냐? 영주가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영주가 있고 성의 주인이죠. 그리고 기사계급이 있는데 기사는 힘이 있잖아요. 영주가 기사에게 일정 부분의 땅을 줘요. 대신 기사는 영주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래서 이 땅을 봉토, 그래서 봉건주의라고 하거든요. 쌍무적 계약관계 들어보신 적 있죠? 쌍무적 계약관계에 이 봉건주의인데 이게 없다는 거야. 자, 지금 보세요. 고려. 왜 없냐? 이걸 싹 바꿔볼까요? 자, 우리가 왕이 있고 신화가 있어요. 뭐가 틀리냐 이거지. 우리도 토지제도에서 땅을 지급을 했고요. 신화는 거에 대한 대가로 충성을 바쳤습니다. 만약에 왕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폭정,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를 자기 멋대로 해버리잖아요. 돌이 안 맞게. 그러면 반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왕을 바꾸기도 했었잖아요. 봉건주의지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면으로 비판한 적이 있었다. 두 번째, 한국사는 한국인의 주체적인 역사며 사회 구속원들의 축제적인 삶의 역사이다. 그렇죠? 세 번째 보시면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는 세계사 안에서 한국사를 올바르게 보는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번째, 다양한 기준의 의거에 시대 구분을 하더라도 한국사의 발전 양상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죄다 국어 문제였어요. 그렇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문제. 자, 우리가 한 페이지 넘어가면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걸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하나는 해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9번 들어갈게요. 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은 뭐 문화재 문화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억번. 유네스쿠가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기억번 종묘다라는 거죠. 1번 볼까요? 기억이라고 되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다. 종묘와 사직 들어보셨어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고요. 종묘 같은 경우는 역대 왕이 있죠. 선왕들. 선왕이나 선왕의 비를 같이 모시고 그리고 추전된, 추전이라고 하면 왕이 못됐다가 나중에 후대 왕대에 대해서 이분은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추전한다라는 건데 추전된 왕에 대해서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 것이 종묘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아래에 보시면 고창화순 강화의 고인돌류죠. 우리가 청동기 공부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2번, 니은.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이다. 당연한 것 맞고요. 세 번째 보시면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 역사를 천년체로 기록한 것. 위에 보니까 조선왕조실록이에요. 맞죠? 그래서 태조에서 다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철종 때까지입니다. 어? 선생님, 그 고종이 있잖아요. 고종은 고종이 왕에 있을 때 일제강점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일본놈들이 그 실록을 싹 다 고쳐요. 그래서 고종실록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이시성의 왕가를 가진 사람들이 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왕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고쳐요. 그래서 이것을, 그것을 우리는 실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조에서 철종 때까지만 보고 있어요. 맞고. 자, 그 네 번째 보니까 리을번의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이게 고려 때 우리가 원간섭기, 그렇죠? 고려 때 찍은 금속활자인데 자, 그 4번에 보면 리을번.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에게 약탈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4번에 대한 내용은 외의 규장각 도서에 대한 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병인양요 때 프랑스놈들이 다 약탈해가요. 리을번은 그 프랑스놈들이 약탈해간 그 프랑스 군이 약탈해간 것이 아니고 그 조선 후기, 그렇죠? 근대사 정도 들어가면 그때 이제 또 수업을 할 건데요. 프랑스 대리공사, 콜랭드 프랑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콜랭드 프랑시가요. 어,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직지심체요절을 지내나라로 갖고 가요. 밀 반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골동품 상인에게 넘겨버려요. 헐값에 넘겨버리고 자기는 이득을 취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직지심체요절이더라.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니까 내놔라고 얘기했더니 안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거예요. 가까이 해야죠. 소유권이 자기들 거래요. 그래서 아무튼 9번에 이제 4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우리가 15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쪽. 15쪽. 자, 우리나라 구석기. 구석기 시대의 생활. 이제부터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한번 풀어보자. 음, 20번 문제지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생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으니 구석기 맞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동굴의 뼈로 만든 뼈도구와 뗀석기를 도구로 사용했다. 떼어낸석기, 뼈도구. 그렇죠? 구석기입니다. 뼈반으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뼈반으론 신석기죠. 유적으로는 검은, 상원의 검은 모르동굴.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동굴 유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물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죠. 제천 창래 유적은 이 구석기 유적지, 그리고 공주 석장리 역시 구석기지요. 그래서 남한 최초에 발견된 유적지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 석장리는 절대 모르시면 안 돼요. 공부 안 했다는 거죠. 네 번째 조피 등의 공무를 반달돌칼로 이삭을 추수하는 농경을 발전시켰다라는 건데 뭐 이게 좀 문구가 좀 부자연스럽죠. 아무튼 반달돌칼이 나왔어요. 반달돌칼은 이제 청동기. 그래서 변홍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용기고 반달돌칼 4번이 틀린 내용으로서 정답이죠. 우리가 이제 23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는 그대로예요. 15쪽에 23번 문제.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상으로 오른 걸 찾아보자. 충북, 청주, 산성동, 출토, 가락바퀴요. 가락바퀴가 중요한 것이죠. 가락바퀴는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입었죠.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을 다 증명하는데 그렇죠. 어떤 시대예요? 신석기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신석기. 자 우리가 두 번째 자료 한번 볼게요. 경남 통영 연대도 출토. 7회 거리, 7회 거리 조개 껍데기 그렇죠.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발찌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신석기 때 조개 껍데기 가면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7회 거리 라고 쓸까요. 7회 거리, 장신구였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아래 인천에서 조개 껍데기 가면이 나타났죠. 모두 다 뭡니까? 신석기예요. 그렇죠. 자 네 번째 거는 모르겠는데요. 몰라서 상관없죠. 벌써 신석기 나왔으니까. 자 1번 한자의 전래로 붓이, 붓은 철기죠. 그래서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 두 번째 무덤은 일반적으로 고인돌, 청동기 때 고인돌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조피 등을 재배하는 농경이 시작되었죠. 하나 더 쓰자면 조피, 수수. 그렇죠. 네 번째 발량전, 오수전 등의 중국 화폐는 철기시대. 그 첫 번째 이제 붓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음을 증명한다라는 것.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17쪽 3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0번. 자 선사시대의 생활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자. 선사시대.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그렇죠. 틀린 거 1번.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하고. 맞아요. 여러분, 이 문제. 우리 시험의 문제는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문장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끊어서 한 번씩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맞고, 이거 틀리면 틀린 것. 그렇죠. 맞고 맞으면 다행이지만.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문장이 길어서. 그리고 우리 시험의 형태는 이런 형태로 출제가 잘 돼요. 자 1번. 구석기 시대에는 뗀석기를 사용하고. 맞지요. 동굴과 바위 그늘에서 거주했고. 맞아요. 쇠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와 같은 여러 개의 돌날격질을 계속해서 사용했다. 이거 맞는 얘기죠. 구석기인데 후기 구석기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정 같은 거 딱 찍어가지고. 두 번째. 신석기 시대에는 간석기를 사용했고요. 간석기. 자 그리고 원형이나 모가 둥근 사각형의 모양의 바닥에 음집을 짓고 살았다. 둘 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간석기, 신석기잖아요. 맞는 내용이었어요. 자 세 번째. 봉, 아 황해에 봉산지탑리. 여기에서는 이제 탄화미가 발견이 됩니다. 타다 남은 좁쌀. 그렇죠. 발견된 탄화된 좁쌀과 어 맞네요. 여러 유적에 발견된 발견된 갈돌과 갈판은 신석기 시대에 이미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좁쌀. 좁히 수수. 그렇죠. 네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서울 암사동과 부산 동삼동 유적은 이것은 신석기 때 유적지입니다. 대표 유적지.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사유재산이 발생하고 계급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 유적지. 뒤에 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유재산. 그럼 전쟁의 시작이죠. 청동기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틀렸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페이지 넘어가지 말고요. 그 아래 31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신석기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신석기를 찾아봅시다. 틀린 거. 자, 1번 동삼동 폐촌. 폐총. 폐총. 그러면 폐총이라고 하면 조개더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동삼동의 폐총은 신석기 이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갑이 가면이 출토되어 조개껍데기 가면. 조갑이라고 하니까 또 이게 뭐냐. 조개껍데기 가면이에요. 자, 제의를 행할 때 주술과 관련된 의기로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농포동 유적에서는 흙으로 만든 남성 조각품이 출토되어. 와, 어려운데요? 선생님 이거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지금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포동 유적은 머리가 없는 여성의 조각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여성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원래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없어진 거지. 그렇죠? 여성. 여성 중심이죠. 신석기 사회는 무게 사회였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신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자다라는 것. 와, 치사지역. 아, 어쩔 수 없어요. 치사해도 문제 맞춰야죠. 치사한 게 중요해요, 지금. 문제 맞춰서 합격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자, 세 번째. 신석기 시대 주거생활 유적지로는 서울 암사동. 서울 암사동은 집터가 발견이 됐고. 봉상지탄리.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탄함이 나왔고. 운천궁산리. 이것은 이제 농기구. 농기구니까 이제 돌이겠죠. 어, 나무는요? 나무는 뭐 없어졌겠지. 그렇지, 썩어서. 자, 양양에 지경리 등이 있다. 그래서 지경리는 뭐 돌, 칼 이런 것들. 도구가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석황유적에서는 개, 뱀, 망아지 등으로 여겨진 장신구가 출투되었는데. 이것이 뭐다? 토템사상. 토템사상, 애니미즘, 토템이즘, 샤머니즘, 언제? 신석기. 그렇죠? 그래서 맞는 것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31번은 2번이 틀렸다.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정답이겠구나라는 거죠.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쭉쭉 넘어가 볼게요. 22번, 아, 22번이래. 22쪽 한번 가볼게요. 22쪽. 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 문제풀이 첫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문제풀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고 당황할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이론은 이론대로 차분히 들으시면 되고요. 문제풀이는 예습을 안 하시면 절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 봅시다. 그러면 딱 보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맞아 이거. 어, 이걸 왜 풀지? 뭐 이런 거.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22쪽에 3번 문제. 22쪽. 국가의 형성입니다. 3번 문제. 붓이 출토돼서 문자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주는 유적지. 이것은 아주 기본이죠.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붓, 창원, 다우리 유적이죠. 그래서 3번에는 2번이 그냥 쉽게 나와줍니다. 그렇죠? 여주 흐납리는 이것은 청동기 시대에 집터가 발견이 되었고요. 두 번째 됐고. 세 번째 보시면 부여의 송국리죠. 이것은 청동기 시대에 돌널무덤이 발견이 됐었던 곳이에요. 네 번째, 순천의 대공리. 이것은 이제 청동기 시대에 집터. 집터. 그래서 이 유적지 정도 한번 보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가볍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 24쪽에 한번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24쪽에 10번. 이런 건 어렵지요. 그렇죠? 24쪽에 1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청동기 시대의 유물, 유적. 그렇죠? 이건 이제 까탈스러운 거죠. 오른 것 찾는 거예요. 그럼 다 X가 막 돼요. 뭐가 틀린 거, 뭐가 맞는 거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본히 풀어야 돼요, 문제풀이는. 자, 1번. 청동기 시대는 수공업 생산과 관련된 가락바퀴 신석기죠. 가락바퀴 신석기예요. 그럼 보지도 말고 그으세요. 그렇죠? 두 번째, 브레탄, 싸하리, 여주, 흐납니. 이거 청동기 시대의 집터입니다. 여주, 흐납니. 그리고 부여, 송국리. 방금 봤는데 청동기 돌널무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죠. 2번이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 있잖아요. 3번,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한반도 지역에 국한한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 청동기라고 하면 고조선이 있었는데. 고조선 하면 요령 지방에서 한반도 일부, 그렇죠? 대동강 유역까지 발전을 했는데. 요령 지역이라면 지금의 한반도가 아니고 지금의 중국당이었는데요. 그렇죠? 자, 지금 보세요. 3번, 청동기 시대의 유적은 한반도 지역에 국한에서 분포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중국 요령 지방, 또 요령 지방에서 대동강까지. 그러니까 중국부터 시작된 거니까 틀린 거죠. 네 번째, 청동기 시대는 조개껍데기 가면 그으세요. 신석기입니다. 그어버리세요. 다섯 번째, 청동기 시대의 토기로는 몸치에 덧띠를 붙인 덧무늬 토기가 대표적이다라고 돼 있는데,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 토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토기를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미송리식, 그리고 민무늬,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뭐 요런 것들, 그렇죠? 요런 것들이 청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자, 1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1번. 자, 다음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유물.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법원직 문제죠. 그래서 법원직이 수능직하고 거의 흡사예요. 제일 문제가 조금 까탈스럽고, 앞뒤 문장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이제 경찰의식, 그렇죠? 조금 이제 그 중간에 껴있는 것은 이제 국가직이라든가,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지엽적으로 나온다. 지방직, 그렇죠? 자, 다음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 옳은 것. 자, 앞에 거 뭡니까? 명도전이죠? 명도전이에요. 칼처럼 생긴 돈. 자, 그리고 발량전입니다. 가운데 건 발량전. 중국 돈이에요, 모두.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국 돈입니다. 중국 화폐.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붓입니다. 에이, 선생님, 이게 어떻게 붓입니까?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붓이에요, 이게? 붓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건 털, 털. 얘는 없어졌겠지. 그렇죠? 없어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따지지 마요, 이게 붓이니까. 그렇죠? 괜히 쓸데없이 이런 거 가지고 따지시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붓이... 저한테 물어보고 따지고 싶으면 학자들에게 따지세요. 농담이고, 이게 붓입니다. 그렇죠? 왜 붓인지 알려드렸어요. 자, 붓. 이것은 뭡니까? 중국의 글자, 그렇죠? 한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이론 강의할 때 이게 나오면 정답이 뭐라고 그랬죠? 한반도와... 한 교류 사실을 알려준다. 그렇죠? 이게 답일 거예요. 자, 1번. 계급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 얘기죠. 이거 언제 시대 유물이에요? 철기 시대 유물이잖아요. 그렇죠? 자, 틀렸고. 두 번째. 농경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라는 것. 이것은 신석기. 신석기. 그렇죠? 농경하고 또 상관이 없죠. 세 번째.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 정확하게 3번이 정답이죠. 네 번째 보시면 철제동기구의 서형이 보편화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자료하고 농기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자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철제농기구가 보편화되라면요. 한 4에서 5세기 정도 가야 보편화가 됩니다. 자, 25쪽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선사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 라는 거죠. 선사시대 1번.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구석기입니다. 동굴이나 바위군을 막집에서 살았죠. 막집고 살았다. 두 번째.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원시적인 수공업이죠. 원시적 수공업. 그래서 옷과 그물을 만들어 입었다. 세 번째. 빗살무늬토기보다 앞서서 덧무늬토기, 이름 민무늬토기. 그렇죠? 이름 민무늬토기, 덧무늬토기, 또 뭐? 눌러찍기 무늬토기, 그리고 빗살무늬토기. 이렇게 나가야지요. 그렇죠? 맞는 얘기고. 빗살무늬토기, 이전에 벌써 많은 토기들이 만들어 있었다라는. 네 번째. 청동기 시대부터 청동제 농기구를 본격. 에잇! 청동제 농기구는 쓰지 않았죠. 그래서 입에 오르내리지도 마세요. 헷갈리니까. 청동농기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단 귀했다고 그랬죠. 귀한 것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무겁고. 그렇죠? 무거웠고. 그러니까 농사하기에는 좀 힘들었던 약했죠. 약하고 잘 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됐다. 자, 페이지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25쪽에 16번 문제 한번 볼게요. 25쪽에 16번. 자,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찾아봐라. 라는 거죠. 가. 가번은 뭡니까? 순배찌르기죠. 순배찌르기. 순배찌르기는 무슨 석기? 구석기. 거부세요. 벌써 헷갈려. 순배찌르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머리가 좋아졌으니까 신석기 같죠? 아니라고요. 구석기예요. 자, 나번 비파형동검입니다. 비파형동검 청동기. 자, 다번 보면 이게 뭐예요? 미송리식토기죠. 미송리식토기 청동기. 자, 라번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가락바퀴에요. 가락바퀴 신석기지요.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을 나타내고 있다. 자, 기업번. 가의 순배찌르기는 주로 구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러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창의 기능을 했다. 어떻게 했는지 이론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니은번. 나는 만주로부터 한반도에 이른 넓은 지역에서 출토되어 이 지역과 같은 문화권이 석회였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파형동검과 하나 더 있으면 고인돌, 뭐 이런 것들. 디귿번. 다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청동기라고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리을번. 라는 원시적 수공업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유물이지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네요. 그래서 가락바퀴 또 하나 하자면 뼈바늘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 옷과 그물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 넘어갑시다. 우리가 27쪽 한번 볼까요? 27쪽에 23번 문제. 고인돌을 많이 만들었던 시대. 일단 무슨 시대? 청동기 시대로 짚고 갑시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주수용 도구로. 반달돌칼을 사용했다. 반달돌칼 청동기인데요. 어이구, 맞네요. 어, 정답이네요. 아, 이렇게 쉬울 수가. 그렇죠? 두 번째.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긴다. X. 누굴 바보로 합니까? 그렇죠? 신석기입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제천 창래유적. 구석기 유적지예요. 서울 암사동 유적. 신석기 유적지예요. 암사동 움집.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아, 힘들죠. 만약에 1번 같은 건 너무 쉽게 나왔고 1번 다른 문구를 내줬다고 하면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막 이렇게. 아, 청동기 하나 놓으면 막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진짜 조심하셔야죠. 우리가 아무리 쉽다고 해도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죠. 조금 의심을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쉬운 문제면 의심할 필요가 없고. 아, 네 번째. 우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 도자가 되었으니. 지도자 청동기인데 정치 권력을 갖지는 못했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지금 그 이 문제는요. 지도자가 아니고 지배자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4번 문제는 우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 정치 권력이나 힘 같은 건 없었다. 신석기 때 평등 사회를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29쪽 한번 가볼게요. 29쪽 29쪽 29쪽의 29번 한번 봅시다. 29쪽의 29번 자, 이제 드디어 고조선 들어왔어요. 고조선 자, 고조선 들어왔는데요. 고조선에 대한 다음 설명 좀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1번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왜요? 왜? 다시 봐봐. 삼국사기가 아니고 삼국유사가 맞아야죠.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는요. 김부식이 신라 계승의식으로 썼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요. 1연의 삼국유사의 내용이 있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한 단어, 한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쉽게 내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고조선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성장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하면서 요령 지방까지 발전하였다.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이건 또 왜 아닌데요. 거꾸로 돼 있어요. 자,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고조선은 요령에서 시작을 합니다. 요령에서 어디까지 발전해요? 한반도, 대동강, 유역까지 발전을 하는 거예요. 뭐가 틀린대요? 다시 보세요. 요령에서 시작한다니까? 저 문제에서는 뭐라고? 한반도, 중심으로 성장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돼 있어요. 세 번째, 고조선은 기원전 2세기 말 왕을 칭할 정도로 국가체질을 갖추었다. 왕, 국가체질 맞는 것 같은데 부왕과 준왕 맞지 않아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기원전 3세기예요. 와. 와, 말도 안 된다 하는 거지. 3세기, 2세기라고 써놔가지고 틀린 거예요. 와, 치사하죠. 네 번째, 위만조선은 위만조선은 위만이 입국해서 왕이 됐고 그리고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죠. 중계무역하고 위만조선은 발전된 철기 문화를 적극 수용해서 경제적 기반을 확대했고요. 그 토대 위에서 중앙정치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다섯 번째, 고조선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의 불안을 느낀 한 문제는 분명히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틀렸어요? 문제, 무죄라고요. 참, 네. 자, 너무하지요? 이 문제는 진짜 너무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풀어드린 거예요. 29번 그렇다 치고 옆에 한번 31번 가봅시다. 31번 31번 같은 경우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문제죠.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험생들이 힘들어라 해가지고 내는 문제예요. 그렇죠? 31번 간단하게 풀어도 풀릴 수 있는 것을 시기 구분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때 들어갈 수 있는 거 뭐할까? 막 이렇게 나는 가의 결과이자 다의 원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냥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에 들어갈 거 그러니까 앞 나는 가의 결과고 나는 다의 원인이다. 이 이름을 뭐하려고 이렇게 써놨을까? 그렇죠? 나에 대해서 찾아라라는 거죠. 자, 가번 한번 봐볼게요. 자, 위만 왕조는 철기문할 기반으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위만 왕조가 나왔으니까 위만이 통치했던 고조선 위만 조선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B씨 194년 준왕을 몰아내고 왕에 앉았던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번은 됐고 다번 한번 볼까요? 한 무제의 대규모 무력 침략을 받아서 마침내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이것은 고조선의 멸망을 멸망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만조선에 대해서 풀어봐라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 제가 딱 끊어가지고 가시기, 나시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아, 했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시기, 나시기 했는데 가시기는 당군조선, 나시기는 위만조선. 지금 위만조선 딱 들어가죠. 나번은 위만조선에 대한 문제를 풀어라라는 얘기죠. 그럼 풀면 되죠. 1번 부왕과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했다라는 거죠. 이게 BC 3세기경이에요. 그럼 언제입니까? 단군조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얻어서 서쪽 변방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위만이 임무를 맡았죠. 장수의 직으로 임무를 맡은 건 가이전 아닙니까? 그렇죠? 단군조선 때 얘기입니다. 세 번째 고조선은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점차 한반도까지 발전을 했으니 이것은 건국초 아닙니까? 건국초 건국초라고 하면 단군조선이겠죠. 그렇죠. 단군조선에서 단군조선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군장국가로 시작되다가 그러다가 뭘로?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4번 보시면 고조선은 중국 대륙과 한반도 남부에 직접 교역을 막아 중개무역의 이득을 독점했죠. 이것이 위만조선 아닙니까? 그렇죠? 위만조선은 강력한 철기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과 예나라, 진나라의 교역을 싹 다 끊어버렸죠. 그리고 이득을 중개, 이득을 챙겼으니 그것이 중개무역이었다.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정답이었다라는 거죠. 32번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고조선 문제 자, 다음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조선 고조선이라고 했으니 단군조선인지 위만조선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둘 다 다 자, 1번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왔을 때 상투를 들고 오랑키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건데 자,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얘기해요. 위만은 중국 사람이잖아. 그러면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중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니까 고조선은 중국 역사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론 강의할 때 그 사료 꼭 읽어보셨어야지요. 이론 단어 끝나고 페이지 넘어가면 우리가 팔조법도 공부했고 단군신화도 공부했는데 그 사이에 아마 있을 거예요. 뭐가? 위만조선. 그래서 위만이 넘어왔을 때요. 상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랑키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랑키의 옷이면 중국 애들 아니에요? 아니죠. 왜? 이 모든 내용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역사.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넘어왔다. 뭐 이런 기록에 한서에 남아있단 말이지. 팔조법 같은 거. 한서의 기록에 보면 오랑키의 옷을 입고 오랑키의 복색을 오랑키의 복색을 하고 넘어갔다. 위만. 그럼 중국에서 오랑키는 누구예요? 우리잖아. 그렇죠? 지금 보면 1번 위만은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상투를 들고 오랑키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오랑키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 위만이 넘어와서 왕이 됐죠. 준왕을 죽이지 않고 몰아냈어요. 나가.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살려줬다. 목숨만은 살려줬고 그 다음에 왕이 됐을 때 나라 이름을 그대로 고조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민족이었으면 뭐 왜 고조선을 계승을 합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왕이 돼서 오른팔, 왼팔 그러니까 아래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죄다 거의 토착세력으로 임명을 합니다. 토착세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한다? 고조선 사람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요? 아니, 내가 이민족이면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럼 날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복을. 그런데 그 이민족에 있는 토착세력을 놓으면 내가 그냥 목을 달랑달랑 하고 있는 거죠. 언제, 아무 때나 나 죽여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토착세력 중에 관리, 넘버 투, 넘버 스릴 뽑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다? 고조선, 위만이 고조선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두 번째, 동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국통감은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쓰여지는 역사서. 세 번째, 기원전 194년 위만은 우거왕을 벌어내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준왕이죠. 이것은 이제 준왕이었다. 그래서 우거왕은 고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죠. 네 번째, 위만조선은 한의 침략에 맞서서 1차 접전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어? 자, 왜 그 멸망했다며요? 자, 1차 패수에서 대접전을 벌이는데 1차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해요. 그런데 1차 이후에는 계속 거듭된 패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왕검성이 함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의 멸망 꼭 좀 기억을 해놓자. 32번 4번도 맞는 얘기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로써 정답 자, 그럼 이제 고조선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그 연맹국가 몇 개만 좀 더 볼까요? 37쪽 한번 볼게요. 37쪽에 63번 문제 30문제를 띄웠어요. 와, 파이팅! 자, 6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국가를 찾는 거죠.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산과 골짜기가 많고 평온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면서 골짜기물을 식수로 마셨다. 불쌍하게 살았지요.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읽어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했다. 어느 나라? 고구려지요. 평야 지역이 있어요. 농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1번 국동대열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뢰가 있었으니 이것이 고구려지요. 국동대열에서 제사를 지냈다. 고구려의 동맹이죠. 몇월? 10월달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12월달 동맹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요. 12월 0고잖아. 10월 동맹입니다. 고구려. 자, 두 번째 가족 공동묘의 무덤인 목곽에 쌀을 부장하였다. 이거 옥저인데요. 가족 공동묘가 나왔잖아요. 가족 공동묘를 새로 만든 다음에 이쪽에 쌀 항아리를 이렇게 두거나 매달아놨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돌아다닌단 말이지. 만약에 우리 집에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 원래는 상을 두 개를 차려요. 요새는 하나만 차리는데 그렇죠? 보통 가구가 제사 지낼 때 상을 두 개 차려요. 원래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절하고 이렇게 하는 제사상 하나 조그만한 상을 우리 집 앞에 그 입구에다가 하나 차려놓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오는 귀신들이 같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쪽에서 따로 드시라고 그렇게 챙겨드리는 거예요. 원래 상은 두 개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쌀 항아리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해놨다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명 자, 세 번째 특산물로는 단궁화마 반업이 앞자타서 단과반 옥적 아니고 동해지역 디귿디귿 그렇죠? 네 번째 난의 물건을 훔쳤을 때 50만 전을 배상토록 했다. 고조선이죠. 고조선의 탈주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넘어가서 38쪽 65번 문제 한 번 가볼게요. 가와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고구려 대마대산 동쪽에 있는데 그럼 고구려는 아니에요. 고구려 입장에서 동쪽에 있었던 지역이래요. 그럼 동쪽에 있었던 게 옥주 아니면 동해안대. 개마대산 큰 바닷가에 맞닿아 있었고 그 나라 풍속이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는데 신랑 집에서 여자를 맞이하여 클 때 아내로 삼낸다. 민며느리재죠. 옥주어에 대한 설명이네요. 남쪽으로 진원과 북쪽으로 고구려 옥주어와 맞닿아 있었어요. 남쪽에는 진이 있고 위에는 고구려와 부여래. 그러면 옥주 아니면 동해네요. 근데 옥주 나왔잖아요. 그럼 동해 아닐까? 자 맞닿아 있었고 동쪽에는 큰 바다에 닿았는데 중냐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재산을 지냈는데 밤낮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췄는데 이를 무천이라고 했다. 10월 무천 역시 동해네요. 동해 자 한번 봅시다. 1번 가번 서옥죄라는 동수옥이 있었다. 서옥죄는 고구려지요. 그런데 옥주어 얘기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웨이 역시 제가웨이 고구려가 돼야겠죠. 옥주라고 써놨잖아. 틀렸습니다. 세 번째 동해 설명인데 족장들은 저마다 따로 행정부여인 사출도를 부여잖아요. 부여의 사출도 동해 아니다. 네 번째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함 척화라고 해서 소나 말로 변상을 했죠. 동해 동해 척화잖아요. 그렇죠. 부족 경계를 삼엄하게 했다라는 거. 자 68번 문제로 가볼게요. 음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6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리에 나타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국가입니다. 자 구름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해 지역 중에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동해 출처를 보니까 삼국지예요. 그렇죠. 삼국지에서 동쪽 오랑캐 동쪽 오랑캐인데 넓은 지역이 많았던 오랑캐이에요. 자 토지 1주는 5국을 가꾸기에 알맞은데 과일은 생산되지 않았고요. 중약 형벌이 엄하고 각박하고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고 노비로 삼았고 가족은 연자재가 있네요. 도둑질을 나면 열두배로 변상케 했다. 일측 십이법 부여지요. 넓은 곳에 엄격한 법률 일측 십이법 까지 부여입니다. 자 1번 단궁과 단과반 동해지요. 문제풀이만 들으시는 분들 단과반이 뭐야 이런 꼭 들으세요. 그렇죠. 두 번째 해산물이 풍부하고 윗며느리제가 있었으니 옥저지요. 세 번째 소를 죽여. 그 구부로 계룡을 점치기로 했다. 왕권이 약했으니까 재수없으면 안 나가야지요. 그렇죠. 소를 죽였다. 이게 뭐예요? 우제전법이잖아. 그렇죠. 우제전법은 왕권이 약했던 어느 나라에서 있어요? 부여에서 있지요. 그러니까 3번이 맞고 네 번째 철이 많이 생산돼서 낙랑 외 등에 수출되었다. 변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화폐처럼 사용을 했던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68번에 3번이 정답이고 좀 더 봅시다. 넘어가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세요. 42쪽 넘어가 42쪽 42쪽 하나 볼게요. 42쪽 78번 문제 10문제 띄었어요. 와 벌써 1번부터 78번까지 갔네요. 대단합니다. 자 우리나라 초기 국가사의 풍속 초기 국가 초기 국가의 풍속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기업번 삼한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청군을 주관하는 소도 소도 있었어요. 그렇죠. 신성지역 벼룹에 죄인이 들어가면 잡아가지를 못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신성지지였고 이것이 재정분리사회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니은번 부여에서는 12월에 영호라고 하는 제천행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분명히 12월 영호 맞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행사를 지내지 않았다. A 전쟁시에도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게 틀렸어요. 그래서 틀린 걸로 봐야죠. 전쟁시 제천행사 했습니다. 자, 디귿번 고구려에서는 남녀가 혼일 나면 신부 집 뒷곁에 서옥이라는 집을 살았어요. 서옥 고구려 맞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처가에 많은 재물 주고 아내와 자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뭔 얘기기에요? 이것은 민며느리제 아닙니까? 민며느리제 내용 같아요. 에이, 앞뒤가 안 맞네. 이상한 얘기를 쓰고 있다. 그래서 니은, 디귿 틀렸고 리얼번 동해는 지극히 폐쇄적인 혈연 중심의 시족사회나 결혼의 경우 그 상대를 다른 시족에서 구해야 했다. 이것이 뭡니까? 동해의 조계혼 이지요. 조계혼 설명입니다. 동해에 있었던 조계혼 그래서 맞는 설명 기역과 리얼번 2번이 정답이죠.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44쪽에 87번 문제 갑니다. 44쪽에 87번 자, 우리나라 초기 국가와 삼국지위에서 동의전에 기록된 내용 연맹국가라고 할까요? 연맹국가에 대한 설명이죠. 연맹국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보자. 자, 1번 자, 부여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고 했다. 그렇죠? 12월 영고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때는 형옥을 결단하고 죄수를 풀어줬다. 영고 맞는 얘기 두 번째 구구려 10월에는 10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회회로 이름에서 동맹이라고 했죠. 어디에서? 국동대열에서 그렇죠?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의 좌성에 모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주몽을 신격화시켜서 동명성왕 그의 어머니 유화부인 조상신을 섬겼습니다. 자, 세 번째 동해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다수로 술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를 무천이라고 했다. 동해무천 맞고요. 네 번째 옥저 해마다 5월이면 시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옥저는 일단 제천행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5월달에 제천행사가 있었던데 어디예요? 삼한이죠. 삼한에 이제 수린날이 있었고 계절제 그리고 그 아래 그 가락과 율동은 중국의 탕무화 흡사다. 10월에 농사를 짓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10월달에도 역시 했었다라는 거 상달제 그래서 5월과 10월 계절제 두 번 했으니 이것이 어느 나라 삼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7번에 4번이 틀렸고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문제풀이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습이에요. 그래서 예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 단원 다음 단원이 이제 고대 삼국의항쟁 들어가죠? 삼국의항쟁에서 이론 강의를 끝내고 복습 잘하시고 그 다음에 단원별 지금처럼 우리가 기출 문제 짚을 때는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예습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단원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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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